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렇게 앞에도 가슴높이, 눈높이, 위로 들고 다 안나와요? 나와, 나와. 가운데서 찍으면 다 나오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카메라 있고요. 세 개. 세 개짜리로 찍으면 와야 돼요. 좋아, 아이스텐. 자, 가슴을 펴고. 다리가 벌리고. 잠깐만, 선생님. 가슴. 가슴. 여기는 똑같이 앉아서냐. 자 오 있어 보여 진짜 혼자 느끼기 없기 아 찍고 있는거죠? 잠깐 소리가 안나요 자 이제 눈높이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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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됐어요 됐어 올려줘요 군대 가는거야 뭐라고? 아 근데 뭐 이런 활동들 의부에서 딴 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원래 교육을 하면서 이런걸 잘 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몰라서 안했던게 아니라 되게 쑥스럽더라구요 젊었을때는 그냥 뭣 모르고 막 으쌰으쌰하고 나이 먹으면서 좀 쑥스러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얌전히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네임밸류도 높고 뭐 신사 숙녀 근데 약간은 오버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왜냐면 밖에 저희가 뭐 이런 포럼들 되게 많은거 아시죠? 서울에서 그럼 막 갓게도 보면 막 어우 대박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어? 실상은? 네 회비 1,2만원 못내서 뭐 그죠? 뭐 소지값 하나 내는 것도 되게 막 그런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 켜죠 오전에 카욷을 먼저 할건데 카욷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그죠? 네 플레이스토 일단 가셔가지고 플레이스토 일단 가셔가지고 카욷을 설치하세요 카욷 모르시면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카욷 카욷 그리고 우리 조효진 선생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사무총장님도 나오시고 최만수 선생님 나오시고 최만수 선생님 activ원 선생님 로그인을énom 이태영 감독님 나오시고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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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여기 서주세요. 왜 나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뭘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일단 후원해 주신 선생님들이세요. 원래 이것도 안 했었거든. 근데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후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효진 선생님 잠깐 남아주세요. 우리 조효진 선생님이 지금 앞에 보면 좀 있으면 춥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아 이거는 랩트인데 굉장히 봄 캠핑카에 새 집착색을 하고 지난번에 생명서 거에 갔다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타입을 샀는데 아까 특히 잘하는데 이 이불을 담요가 굉장히 이불은 아닌데 담요인데 커요. 그래서 하나는 듣고 하나는 보고 아침까지 잤어요. 이게 촬영용인데 이게 대박이에요. 혹시 카우 잘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꼭 전부 다 타가세요. 남김없이. 예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기 그거. 버는가 반한가 그런 게 있잖아. 야외에 호패에. 이게 세트로 됐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분은 집에서 라멘거리 두 달이에요. 저거 다 타시면 집에 안 가도 돼요. 네네네. 아 이거는 참고로 어제 저기 혹시 피곤해서 잠이 자리가 바뀌면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안대하고 마개를 전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너무 바쁜 관계를 조금 살짝 잊었어요. 이해하시고 친구들 드세요. 함양군 참고를 털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카우 대회라면 1등만 원래 1등, 2등, 3등은 조금 책이나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상이 커졌어요. 그래서 1등은 일단 상금 10만 원 상금 10만 원 이거 가죽, 충전, 마우스, 패드 1등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만 암페어 짜리 그리고 가죽 충전 그 다음에 거치 충전 그 다음에 이거 책 한 권 이게 1등이에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만약에 팀이 5명이면 그 숫자를 5개 벌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알아서 이게 말이 참 웃기죠. 근데 분명히 10만 원하고 한 이거 한 30여만 원 돼요 지금. 이 1등은 이것도 2등도 제가 이것도 알아요. 금액이 얼만지 5만 원 이것도 한 8, 9만 원 정도 돼요. 그죠? 3등. 3등도 코펠 버너 그죠? 우리. 그래서 좀 팀장님들 그 대신 아시겠지만 폰은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팀별로. 팀별로 하나씩. 누르는 폰은 하나. 뭔 얘기인지 알죠? 표재계상님 아시죠? 삼촌이 당연히 아시고 여기 알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무총장 서울 1팀 손 들어보세요. 서울 1팀 서울 2팀 이태원 감독님이 팀장이에요. 서울 2팀 서울 2팀이 이태원 감독님 김명우 선생님 최만수 선생님 김명우 선생님 박리라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이 오늘 인천에서 안 오셔가지고 2팀 그 다음에 경기 1팀 한도코 팀장이 그죠? 경기 1팀 같이 가야지 같이 이거 누르는 거를 알잖아요 카우트를 해보셔가지고 빨리 누르는 사람이 빨리 누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게 좋지 그죠? 그 다음에 경기 2팀 우리 건명 그죠? 선생님 경기 2팀 경북 경남 팀 홍은희 공장하고 광주광역시 김민수 선생님 대전팀 대전팀 왜 대전팀이 아무도 없죠? 부산 혜재교 선생님 박호선 선생님 아 일단 부산팀 울산팀 다 됐죠? 가요 이제 네 자리 맡거라 자 자리 맡거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한글자리 자, 카우 자, 게임핀 선생님 팀 이름 팀 이름 입력해야 되는 거 알죠? 여기 서울 1팀, 서울 2팀 경기 1팀이라고 쳐야 돼 경북, 경기 2팀 경북, 경남, 광주, 광역시 팀 대전팀, 부산팀, 울산팀 36문제 그리고 수업할 때 카우스루 다 하시면 좋아요 스마트폰이든 SNS든 정보 관련된 교육이든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서울 1팀 외에 두 개야 서울 1은 누구야? 서울 1이에요? 서울 2 아니에요? 서울 1팀 경기 북부가 아니라 경기 1팀인데, 한덕거 선생님. 경기 1팀이야. 한덕거 선생님 경기 1팀이라고. 경기 2는 왜 2개야. 경기 2 2개에요 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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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 권미영 선생님 경기 2팀, 홍은희 선생님 경북 경남팀, 김민수 선생님 광주 강영시팀, 대전팀 없고 아니 장혜영 선생님 있네. 대전팀. 장혜영 선생님. 하셔. 혼자 다 가져가는 거야. 만약에 1등하면 혼자 다 가져가는 거야. 대박이야. 대박. 부산팀, 울산팀. 그쵸? 장혜영 선생님. 대전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하 누구야 하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얘기했잖아. 팀장을 지정한 이유가 손을 하나씩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 또또 빨리 나가세요. 누구야.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은 좀 따지고. 집으로 가자. 또또 나가라니까. 안 나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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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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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전 들어야 돼. 아 대전. 아직 안 들어야 돼. 고맙습니다. 환문재단 일부러 20초로 해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빨리 누르게 되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아마 저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좀 공부를 되더라고. 아마 새롭게 하는 것도 한 대여섯 문제는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지 자, 갑니다. 아, 이게 지금 컨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데 갑니다. 스타트. 그게 안 돼요. 자, 가요. 1번이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14년이에요. 144년이에요. 자, 경남 경부. 오, 부산. 좋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한 문제당 1,000점이라서 기회가 많아. 선생님, 아셨죠? 자, Ja. 어, 강남이 형. 별로 차이 안나요 자 가요 가사연실 누가 와 경남 연구 자 보세요 대전 대전 충분해 장현 선생님 자 경기 1팀 올라왔어 경기 1팀 자 누르는게 문제야 네이버 스마트 보드 기능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거에요 틀린거 그죠 1번이야 1번이야 3개는 가능한데 답이 뭐야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9개 국어로 돼요 9개 아셨죠 그리고 지금 문서 스캐너 기능 있는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거야 1번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인식률이 제일 좋더라구 제가 해보니까 오피스 렌즈 우리가 아는 텍스 스캐너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보드 문서 인식하는게 정확도가 제일 높더라구요 보면 오 경기 1팀 누구지 한덕 한덕권 선생님 역시 자 봐요 헤이 카카오 안 써보셨죠 대박이에요 이것도 카톡을 내가 보낼 수가 있어 말로 이태영 감독님한테 내일 만나자고 카톡볼 해줘 그러면 보일 수 있죠 당연히 틀린거에요 틀린거 라디오 틀어줘 하잖아요 헤이 카카오 어플 설치한 다음에 헤이 카카오 하면은 네이버 클로바처럼 라디오가 불교 방송부터 다 나와 KBS MBC 그것만 되는게 아니라 수업할 때 꼭 알려주세요 아셨죠 헤이 카카오 오 경기 1팀 왜이렇게 잘해 대전 왜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자 가요 갑니다 김민호 선생님 대전팀이죠 장혜영 선생님과 같이 장혜영 선생님 김민호 선생님과 같이 자 갑니다 카카오톡 캘린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시죠 카카오톡에서 캘린더 할 수 있다는 거 오픈 채팅방에서는 안 돼요 일반 단체방이나 일반 개인방에서는 되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는 안 돼요 자 경기 1 대전이 계속 울산 이거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많이 남았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자 스콘파는 도영상이잖아 도영상 그죠 아주 망고보드 누구야 망고보드 망고보드 심했다 그치 타일요 타일요 그죠 오 광주관 역시 역시 잘하고 있어요 자 넥스트 일단 1등하면 10만원으로 가시면서 이거 다 아시죠 뭐 그죠 누구야 비바비죠 자 부산 왜이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안되면 어플이 안되는데 스콘파는 인터넷이 안돼도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 광주관 역시 그죠 서울 왜이래 서울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10분제밖에 안했어 뭔지 아시죠 켄스캐너 누구야 OCR 텍스스캐너지 저 뒤에서 이거 당겨가지고 촬영해도 문서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강의하실 때 지금 인식률이 가장 좋은건 네이버 스마트 보드의 문자인식인데 땡겨서 하는건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OCR 텍스스캐너는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강사들 대상으로 세미나 현장에서는 OCR이 필요한거에요 보면은 경기 1팀 경기 1팀 오 다시 올라왔어요 울산이 이제 치고 올라올까 저장된 신문기사를 그죠 다 아시죠 자 포켓이죠 포켓 서울 서울 분말하세요 이거를 아시겠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자 자 보세요 1초 메모죠 자 보세요 조금씩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다 아시는거야 꼭 업체들 할 때 알려줘야죠 지금도 느려 보니까 콤마인데 누르는게 느려요 지금 자 변화가 없네 학습러닝 학습러닝 누르는 팀은 또 모른다는 얘기야 딥러닝이죠 딥러닝 광주광역시 자 서울 1팀 충분해야지 다 아시는거야 다 아시는거라고 알파구죠 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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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경기 왜그래 경기 포레 문제네 포레 문제 네 네 서울 1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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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왔다 들어가면 기존 점수가 날아가니까 그죠 응 넥스 넥스 자 갑니다 금방 올라가요 알파구 알파구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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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렉사는 음성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고요 자 오 경기 1팀 오 자 이거 별로 차이 나는거 아니에요 자 아직 많아요 문제 이거 3년 내에 우리나라도 이걸로 다 바뀝니다 고객 CS센터 3년 내에 그죠 많이 보셨죠 미용실이나 고객센터에서 두플렉스 아니고 클래스야 두플렉스 두플렉스 그걸 두플렉스죠 그냥 야 맞아 지금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게요 아니 고민할게 아니라 이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될게 뭐냐면 일반 사람은 모르고 있거든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감성노동자라고 하죠 감정노동자 네 엄청난 스트레스에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근데 열받은거 누구냐면 지금 욕하는 인간들 있죠 괜히 고객센터 전화해서 여자분들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걔네들 아마 정신병원에 이거 많이 할거에요 왜 화내도 로봇은 뭐라그래요 고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똑같은 톤으로 고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계속 로봇이 얘기하는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인간은 더 스트레스 받는거지 자 서울 1팀 사무짝 사무짝 올라오고 있죠 자 30만원 걸린거에요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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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타투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오외로 тут 공격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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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Stellen station Guan ohner 아이들 Thai konsong σου уса 울산은 같은 차로 가나요? 아, 같은 차로? 인싸가 뭔지 알죠? 수다가 아니라 소다야. 아, 소다. 이거, 이거 대박이에요. 유얼 라이크 대박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야. 소다는 스노우 카메라 알죠, 스노우? 거기서 따로 이걸로만 만든거야. 아셨죠? 스냅챗은 알죠? 이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 메이투. 이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메이투 같은 경우도. 유얼 라이크 사용해보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 여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폰 강사들이 모여서 하는건데. 아직 많아요, 문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 뭐, 아유. 요런거. 그죠? 자. 사이즈, 사이즈 탱크 아니죠? 사이즈 싱크죠, 사이즈 싱크. 그죠? 자. 어, 울산 계속. 서울 일치에 올라오고 있어. 근데 지금 차이가 점점 벌어죽서. 정신 차리세요, 밑에. 이거 대박이고요. 이걸 알고 이것도 알죠? 픽셀러 어찌되면 스냅시즈보다 픽셀러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좋아요 그죠? PC버전도 알죠? 터치 리메이크가 아니라 터치 리터치에요 터치 리터치 자 어 변함이 없어야지 경기 1팀 분발 자 저번에도 했는데 요런게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죠?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이제 자 자 경기 1팀 리듬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자 별로 차이 안나 요거 꼭 알려드려야 할 사이트면서 어플이죠 그죠? 스마트초이스죠 자 울산 시험문제도 요즘 나오죠 시험볼때 네 푸쉬 이네퍼처스죠 이네퍼처스 자 울산 광주 자 갑니다 많이 남았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더라구요 이것도 되게 좋더라구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얘도 대박이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영상을 이제 루아플레이어를 하잖아요 거기 영상이 나와요 동영상이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튀어나와 채팅하면서도 볼 수도 있고 내가 잠깐 숨길 수도 있고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루아플레이어 어플 자 여기서 조금 갈릴 거예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점수 차이가 조금씩 안 나고 있죠? 강주 강영씨가 빨리 늘린다는 얘기야 이거 문제의 답이 나와있어 미국은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잘 안 쓸 뿐이지 와이파이 다이렉트에요 실제 같은 와이파이에서는 대용량도 제일 빨리 보낼 수 있죠 샌드에니웅보다 2100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자 경락형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많아 플랫 아이콘이지 플랫 이미지가 아니라 그죠? 플랫 아이콘이에요 플랫 아이콘 플랫 아이콘 2700점 자 갑니다 다 아시죠? 요즘 잘나가는 유튜버들이 어플 소개 많이 하더라구요 요즘 잘나가는 유튜버들이 어플 소개 많이 하더라구요 피크닉이지 피크닉 그죠? 자 자 울산 배도 자 갑니다 이것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선생님 사진을 연결하고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가져와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와서 이어붙여야 돼요 자 지금 울산이 거의 갑니다 다 아시죠? 꼭 얘기해줘야 돼 네이버 그죠?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구글 오피스 누구요? 두 팀이라네 자 지금 봅시다 7문제 8문제 남았어요 그렇죠? 네 예보 기능 있죠 없는게 아니라 거의 지금 광주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보면 갑니다 3등까지는 부상이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어디에 뭘 사야 될지를 잘 몰라 헷갈려 한다고 경기 1팀 경기 1팀 손가락을 위에 대우고 있어요 화면 위에 얘가 좋은 게 인터넷이 안 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안전여행이 삼자 통화가 가능해요 삼자 통화가 내가 해외 나갔을 때 대사관하고 현진하고 자기하고 자 갑니다 광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사실 보시면 광주가 见우시 그래서 그게 천만이에요. 다운로드 조회를 보면 포토메스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가능해. 아직도. 아직도 가능해. 지금 보면 울산 긴장하시고 넥스트. 정부 24. 정부 24. 어르신들 경과자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 1팀이 2등으로 올라왔어. 지금 몇 문제 남았지? 매직팬이죠? 매직팬. 그죠? 넥스트. 지금 2등이냐 3등이냐. 지금 그 싸움이야 지금. 가요. 왜왜. 컬러스플래시죠? 컬러스플래시. 광주냐 경기 1팀이냐 지금. 거의 지금. 확정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이따가 할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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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맞아요. 4번. 수정은 안 되지. 바꿀 수 있지만 보면. 자 1등은 뭐 울산이고. 2등이냐 3등이냐인데. 지금 보세요. 자 갑니다. 광주 2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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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등. 1등 울산 나오세요. 2등. 2등. 3등 대표 나오세요. 4등. 4등. 4등이 보이냐. 4등이 보이냐. 아이고. 자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어이구. 어이구. 너무 많이 좋아. 2등 이거 다. 이거 다 갖고 가. 오. 3등. 이거 다 가져가. 이거 어떻게 들어. 다 가져가. 아니 짐 나왔다고 이룰 주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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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세요 선생님. 이게 왜 학교 현장에서 카우시나 멘티미터나 뭐 클래스룸 같은 거 클래스팅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얘가 좋은 점이 이 결과 있잖아요. 그죠?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 그죠? 문제지 된 거를 올려달라고? 네. 올려줘야 돼? 네. 스마트폰 활용지도사라고 다 알면은.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고. 파이널스코어에서 경기 2팀은 지금 폰이 안 돼서 지금. 그죠? 부산 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를 많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죠? 쭉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이쪽에 쭉 가보면 로데이터가 있어요. 로데이터가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별로 해서 쭉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맞아요. 틀렸는지. 그래서 이게. 어제 이경자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잘 보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죠. 그죠? 근데 카옷이 보면. 이거는 퀴즈 형태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업그레이드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문제를 만들면서 했더니. 그 전에는 퀴즈 형태. 그 다음에. 점블 형태. 디스커션. 서베이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6개인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명 이상 하려면 유료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6,000원 정도. 비싼 건 아니죠. 우리가 강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어떤 어르신들 교육할 때도. 요렇게 해놓고. 우리끼리 한 거니까 그렇지만. 다섯 문제 가지고도. 네. 1시간.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설명하면서. 그죠? 상당히. 예.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한. 여러분. 선생님들 기준으로 보면. 한. 두세 시간 정도. 배우시면은. 문제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두 시간. 만약에. 어르신도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전주에. 그죠? 한 거 복습하고. 새로운 거 하나. 하나. 이제 하면 되거든. 이것도 이제. 70세 넘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요거 활용해서. 실버 어떤 관련된 교육을 할 때도. 활용을 하시면. 집중도가 높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강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천안에. 계양공구라고 있어요. 계양공구. 아시죠? 공구 만드는 회사. 가. 근데 거기가. 공구가 매출이 2천억이고. 모터. 그. 부품하는 게 3천억이래요. 매출액이. 우리는 공구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개인정보 교육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의뢰가 와서. 처음 이제 가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사업. 5인 이상이 직장에서.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성교육. 안전교육. 개인정보 교육. 뭐. 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있더라구요. 근데. 거의 내용이 같죠. 이. 프라이버시. 지오. kr. 들어가시면. 거기 내용이 다 있어요. 저희 안에도. 여기. 정혁 선생님이 맞지 않았죠. 개인정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몇몇 선생님한테 받아 봤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트 들어갔더니 다 있어. 젊은 애들 대상으로 이거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카우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했더니. 처음에 젊은 애들이 저 뒤에서 다 팔짱 떼고 있었다고. 왜냐면 이제. 업무시간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네. 시간 때우려고 온거지. 근데 이제 카우스로 시작을 하니까. 저 뒤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앞에 와서 하게 되는거지. 그래서 열다섯 문제 푸는데. 한 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길게 설명 안했는데도. 그래서. 강의하실 때 이 카우스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10분만 쉬었다가. 네. 수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